자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이나 아니면 화면 그리고 다른 와이파이가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영상을 어떻게 미라캐스트를 이용해서 모베리오 PT-300의 스마트 글라스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미라캐스트 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영상을 아니면 화면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소리 알림 이런 식으로 UI가 나와 있는데요.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콘텐츠 공유 및 기기 연결이 나옵니다.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화면 공유에서 화면 공유, 스마트폰 화면을 TV 화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베리오 스마트 글라스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주세요. 디스플레이에서 우리는 이제 화면을 수신을 받아야 되니까 맨 아래에 수신 화면을 눌러주세요. 수신 화면을 누르면 이제 미라캐스트가 실행이 되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그럼 이제 두 기기가 이렇게 페어링 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뜹니다. 그러면 여기 동의를 해야지 볼 수 있겠죠. 동의를 합니다. 동의를 하면은 잠시 기다리면 연결이 돼서 렌더링이 되는 중입니다. 현재.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.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홈키를 눌러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그 다음에 미드론 이제 드론 유저들은 미드론을 이제 미드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플을 실행해야겠죠.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모베리오의 지금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의 미라캐스트 기능을 통해서 모베리오의 화면을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코넥트레이터를 누르면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드론 어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스마트폰의 화면이 컨트롤되고 있는지 이건 저장된 동영상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실시간 화면을 제가 바로 그 이 BT300 스마트 글라스에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같은 것들도 바로 보실 수 있긴 합니다. 보면은 홈으로 가서 카메라가 있죠. 카메라가 지금 책상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세로로 표시되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드가 가로 모드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방금 세로로 표시됐고요. 이런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가로 모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미라캐스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어떻게 모베리오 300 스마트 글라스에 전송할 수 있는지 설명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